음악 지금부터 제8회 한국온라인저널리즘 어워드 및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아나운서 그리고 공연 칼럼리스트 최윤형입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49기 학생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온라인저널리즘 어워드는 2012년 시작해서 올해로 8회째입니다. 이 어워드는 국내의 척박한 온라인저널리즘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려는 취지로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가 만들었으며 작년부터 고려대 미디어대학원 정보문화연구소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200여 명에 이르는 수상자들은 국내 온라인저널리즘 네트워크의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강함수 에스트코토스 대표와 수상자들의 강연으로 국내 온라인저널리즘의 흐름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갤럭시 버즈와 블루투스 스피커 등 경품이 아주 푸짐합니다. 시상식 후에 경품 추첨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마다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은 사전에 주최측이 보낸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시고 질의응답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채택된 분께는 스타벅스 2만원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로 에스트코토스 강함수 대표의 저널리즘과 디지털의 접점, 오디언스의 의미라는 특강이 있겠습니다. 강 대표는 1회부터 올해까지 이 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셨으며 기업과 언론사, 대학 강단을 넘나들면서 위기관리 및 저널리즘과 디지털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함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가 저도 1회부터 5회까지 심사를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할 건데요. 저널리즘에서 디지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저널리즘 쪽의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 밑에 보시면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또는 PR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PR은 미디어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디지털이 생기면서 지금 보이는 벤다일 그림처럼 디지털을 중심으로 미디어, 저널리즘, 컨텐츠 사업자들, 주체자들 모든 영역들이 하나로 묶여가는 그런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도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특히 기업들도 브랜드들도 온드미디어라고 해서 자사들의 미디어들을 강화시키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 그룹 같은 경우는 블로그 형태의 미디어에 연간 10억 이상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삼성영자 같은 경우는 뉴스룸이라고 해서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리지널 컨텐츠, 영화 같은 걸 만들어서 자사 유튜브와 자사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지민이 출연한 그런 영화를 만들고 한 1억 부 정도가 도달이 되고요. 그런 미디어가 만드는 컨텐츠와 또 우리 기존 미디어가 만드는 뉴스 컨텐츠 또 새롭게 저널리즘적인 역할들을 하는 컨텐츠 또 하다못해 요즘에 드라마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 다 묶여가는 영역들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디지털이 새롭게 영역들을 묶어 가느냐 결국은 오디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디언스가 없는 미디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디언스가 없는 컨텐츠가 작동이 되겠습니까? 많이 제작이 됩니다. 영화도 제작되고 드라마도 제작되고 그런데 히트치었다라는 영화 같은 컨텐츠들의 소비를 보면 오디언스의 외문을 받으면 실패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디지털이 우리 저널리즘과 미디어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오디언스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클리브랜드라는 병원 체인이 있습니다. 이 병원 체인에서 보면 유스룸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있는 웹사이트하고 헬스라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유스룸에는 자기네들이 릴리즈를 하고 보도자료를 하고 미디어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과 또 클리브랜드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병원인지 어떤 의사들을 갖고 있는지 이것들을 스토리를 해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고요. 헬스라는 저 블로그는 블로그 형태의 컨텐츠는 실제로 저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이 우리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건강 정보가 질병 정보들을 정리하고 취재해서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컨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활동을 하냐는 것이죠. 건강 질병 주제에 관련된 컨텐츠를 미디어에서 의사를 취재해서 글을 써서 건강과 관련된 기사를 내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직접 자기의 지식을 갖고 에디터를 내부에 둬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클리브랜드의 헬스라는 블로그의 미디어는 저널인가요? 아닌가요? 저널리즘적인 역할을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그런데 왜 클리브랜드는 이 일을 하는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요? 역시 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얘기할 때는 고객이겠죠. 최근에는 고객이라는 단어, 잠재국의 고객이라는 단어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오디언스라는 단어를 브랜드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오디언스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클리브랜드의 에디터였던 사람이 얼마 전에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객의 페르소나는 65세의 주디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디라는 그녀는 건강 관련된 정보들을 너무나 찾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내 몸에서 이상이 생기는 그런 징후에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어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오디언스의 정보들을 세이지에서 들어오는 정보하고 웹트랙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니즈를 찾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영감도 주고 그럴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많은 신문과 많은 저널과 많은 경쟁사에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 고객의 우리 오디언스의 삶 속에 있는 건강의 정보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의사와 클립브랜드의 뉴스룸 팀들이 저널을 만들고 컨텐츠를 공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병원에 브랜딩을 하고 병원에 경험을 극대화 시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 라는 것이죠. 기업 사이드에서도 이제는 미디어를 볼 때 미디어가 생각하는 오디언스처럼 이제 기업도 오디언스에 관련된 관계성을 맺고 오디언스를 도와주고 오디언스에게 뭔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변화 속에서 이제 진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여러분들께 던지는 주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오디언스는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언론, 모든 미디어들이 우리의 오디언스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왜 그들이 우리의 뉴스를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저널리즘에게 주는 디지털의 의미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밀레네엄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세대론이 많죠. 사실 저는 세대론에 관련돼서 사실은 이렇게 되게 유행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옛날에 X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밀레네엄 세대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밀레네엄 세대의 성격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요즘 Z세대가 의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밀레네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얘기를 할 때 유수가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사회적 행동, 오락적인 요소와 뒤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이 얘기하는 뉴스에 대한 용어를 얘기할 때 이 분산 컨텐츠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패키지로, 덩어리로 매스하게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오디언스들이 갖고 있는 타겟에 맞춰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가 있는 정역에서 적절하게 컨텐츠를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한 사람은 단일한 한 사람이 오디언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컨텐츠를 소비하는 행태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있을 때 핸드폰을 보는 소비하는 행태와 공광시간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틀어서 보는 뉴스의 행태와 여행을 가가지고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틀고 뭘 보는 행태의 컨텐츠 소비의 이용 행태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뉴스 소비 행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언론 미디어는 거기에 맞춰서 분산돼서 컨텐츠를 구성하고 정리해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디지털이 갖고 있던 큰 힘은 우리의 미디어 오디언스를 변화시켰고 변화시키고 있고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분산된 오디언스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같은 것을 모두가 읽는다는 것은 이제는 식상하다라는 것이죠. 왜 종이신문, 아침에 배달하는 종이신문을 보지 않을까요? 종이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1면부터 40면까지 볼 이유가 없습니다. 식상하시죠? 오디언스들은 더욱 세분화되고 또 특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헤드라인만 있고 끝낼 수도 있고요. 하나의 기사만 볼 수도 있고요. 또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아예 없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찢어버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뉴스타일, 뉴스피드에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을 삭제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 사람이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오면서 봤던 이동하면서 보는 영상 컨텐츠와 어느새 카페에 앉아서 누구를 대기할 때 보는 컨텐츠들이 참 다르고요. 그래서 요즘에 미디어에서 새롭게, 뉴미디어에서 새롭게 얘기하는 오디언스의 정의를 뭘 봐야 되냐면 새로운 모멘트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오디언스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접점에 있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태와 소비자 행태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디어도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메스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리치하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메스 아니면 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틀리다는 것이죠. 이제는 메스하게 미디어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수용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최근에 미디어들에 대한, 뉴스에 대한 신뢰는 우리나라는 제일 꼴찌입니다. 뉴스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는데, 꼴찌인데 모든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뉴스를 만드는 주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유스 자체, 상품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들의 신뢰가 있으십니까? 점점 떨어지죠. 기존의 미디어에 대해서. 또 그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오디언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그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인데 대학생활 랩이라는 에브리타임에서 서베이를 했던 데이터인데요. 어떤 매체를 더 신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서베이들을 보면 신뢰도가 높은 매체가 뭐냐를 보는 것보다 무응답 중에 모른다라는 응답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거든요.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 응답보다 모른다. 이 매체를 모른다는 응답이 더 많아요. 학생들이 자체가. 대학생들에게 어떤 매체를 좋아하냐?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시간 지났기, 요즘 1, 2년 지났기 때문에 없어진 매체도 있습니다. 연풀리 같은 거나 이런 채널들은 없어졌죠. 그래도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거지만 요즘에 우리가 찾는 컨텐츠 공급하는 그런 미디어 채널 같은 것들은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공급되는 영상들인 것이죠. 이런 변화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다양한 컨텐츠 생산자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SNS 기반에서 미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미디어들도 많이 생기고요. 일부를 좀 정리한 건데요. 정보 제공인 같은 건 디에디트 같은 그런 블로그 기반의 리뷰하는 사이트도, 미디어도 있고요. 더파크처럼 어떤 저널의 출신 편집장이 나와가지고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미디어도 존재하고요. 저는 이게 정답이다. 앞으로 디지털의 시대에 있어서의 저널리즘의 방향성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것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오디언스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만큼 오디언스의 니즈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언스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오디언스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별한 오디언스의 타입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우리의 컨텐츠를 만들고 우리의 뉴스를 취재하고 뉴스를 개발할 때 우리의 특별한 오디언스 타입은 뭔지를 정확하게 추적해가면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 이제는 모든 우리의 오디언스들은 속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또 나에게 어떤 인식과 영감을 주고 인식을 주고 또 나를 교육도 시켜주고 또 나를 트렌드에 지치지 않게끔 땡겨주기도 하고 또 나를 오락 재미있게 웃어주기도 하고 또 나에게 영감도 주기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뉴스의 컨텐츠가 또 저널리즘 기능을 가지고 있을 그 뉴스는 이제는 오디언스의 니즈에 어떻게 부합해 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뉴스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이제 시대에 있는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도 우리의 컨텐츠 그러니까 뉴스룸이 갖고 있는 목표를 저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알고 그들을 알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고민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서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의료진이 돈을 받고 처방을 해주고 문진을 해주고 수술을 해주는 것으로만의 우리 역할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우리의 역할로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리브랜드 전략은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의 정보를 얻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브랜드도 저렇게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미디어들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런 컨텐츠를 가지고 저런 SNS 채널에 맞는 독자들이 소비하는 행태에 맞게끔 컨텐츠를 다양화해서 독자들을 찾아가고 독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년 전인가요? 뉴욕타임즈에서 디지털 전략이라고 해서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핵심을 저는 추적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기존 미디어, 레거스 미디어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오디언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재설정할 것인가 오디언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재설정하고 재발견해서 우리의 유스 서비스를, 유스 상품을 어떻게 재패키징하고 어떻게 고객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뉴욕타임즈 리포트의 핵심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오디언스가 어떤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가 연결성을 추적해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컨텐츠 생산자가 많은 실험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디언스,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우리의 오디언스를 규정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한 번 기획을 하는 그런 연결고리,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실험과 그런 요구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에 대한 페르소나를 우리가 추적하고 고민을 해놓으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최근에 누딕이라는 뉴스레터 기반에서 새롭게 나오는 미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표가 20대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10만 명의 뉴스레터 독자가 됐다고 해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글쎄요. 유료로 얼마나 돈을 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이 미디어가 요즘 얘기하는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식이 이래요. 우리 독자 중에 우리 20대는 경제 뉴스를 안 보느냐? 아니다. 안 보는 게 아니다. 관심이 없냐? 아니 관심이 있다. 다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뉴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오디언스를 분석하고 그런 오디언스에 맞게끔 우리는 뉴스레터를 통해서 찾아가는 뉴스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겠다. 또 하나 뉴스의 톤앤매너는 그 10대에 맞게끔 만들겠다. 뉴스 제공하는 컨텐츠는 그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경제성 설명 형태로 뉴스를 만들겠다라는 규정을 통해서 만들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디언스가 반응이 있느냐? 반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이런 기업 PR이나 마케팅에서도 사실은 이 오디언스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는 오디언스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오디언스 접근을 할 때 최근에 넷플렉스가 성, 연령, 인구 통계학적인 지표들은 다 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브랜드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이거는 오디언스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봐야 됩니까? 관심사, 취미, 이용행태, 찾아가는 공간 하루 일과 동안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걸 경험하는지를 추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커스터머 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브랜드에서 전이를 추적해서 오디언스를 파악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오디언스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경제 중에 무엇? 그 무엇 중에 무엇? 좀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가고 마이크로하게 그들의 취향과 성향과 속성과 경험들을 추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브랜드 쪽에서는 그걸 통해서 많은 접근들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가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텍스트를 봐서 자동차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은 뭐가 다른지를 추적해 보고요. 자동차를 분석해 보니까 나오는 게 없으니까 드라이브를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은 드라이브라는 단어에는 여가와 여유와 여행과 사용 경험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뭘 줘야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컨텐츠를 만들고 정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커피 관련돼서 텍스트를 분석해서 커피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때 먹는지를 추적하고 TUF를 추적해서 찾아갑니다. 저런 빅데이터를 추적해서 보면 겨울철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겨울이 될수록 더 많이 팔린다라는 사실을 저 텍스트에서 봅니다. 이유가 뭐죠? 덥고 답답하고 난방이 잘 되니까 시원하게 마시는 거죠. 저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우리 오디언스들이 어떤 것들을 관심 갖고 있는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전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코카콜라 전이, 한국도 전이라는 사이트가 들어왔습니다. 브랜드 저널이죠. 지금 한국의 코카콜라 사이트를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코카콜라 전이라는 저 웹사이트에 통합이 됐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시면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상도 들어있습니다. 유명한 셀럽이 나와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소비자들과 얘기하는 그런 동영상도 들어있습니다. 저기는 뉴스가 아닌가요? 저기도 뉴스입니다. 글로벌로 있는 본사에 있는 코카콜라 전이에 있는 사이트의 트래픽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1년간 4천 개의 아티클을 만들고, 기사를 만들고, 2만 7천 개의 비디오물을 만들고, 블로그 포스팅을 얼마나 했다라는 걸 규정하고요. 그리고 코카콜라 전이는 얼마나 트래픽이 있는지를 다른 미디어와 비교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크기의 트래픽을 만들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추적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고민하는지 추적하고요. 그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서베이 안에는 우리 컨텐츠를 읽고선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는 질문도 집어넣습니다. 마케팅과 연결하고, 영업과 연결하고, 트래픽을 연결합니다. 우리 미디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것이죠. 미디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어떤 트래픽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유통시키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디언스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보구지에 있는 헤드가 최근에 저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워크샵 했던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우리가 이게 비즈니스 캔버스 같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구성해서 저널리스트에 맞는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디언스를 오디언스 캔버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죠. 누군가라는 페르소나를 만들고요. 추미는 무엇인지를 받고, 어디서 사는지, 미디어 행태는 어떤지, 미디어 소비 행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하루 일간은 어떻게 보내는지, 또 주간에는 어떻게 보내는지, 디바이스를 뭘 쓰는지, 플랫폼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을 추적해 나가면서 오디언스를 발굴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제는 미디어가 디지털을 통해서 오디언스를 추적하고, 오디언스를 발굴하고, 다시 그것들을 우리 유스 콘텐츠에 적용시키고, 다시 한 번 그 피드백을 다시 보고, 그러한 어떤 실험의 여행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디언스는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를 갖고 추적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에서도 사실은 우리의 오디언스에 만든 것들, 오디언스를 고민하고, 그런 유스 콘텐츠를 만든 것이 저는 수상이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강암수 대표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방금 전에 진행됐던 강연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 가운데 몇 가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대표님, 혹시 세 번째 질문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레거시 미디어와 관련된 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우리는 그동안 뉴스 콘텐츠를 패키지로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든, 미디어닷컴은 일면에 보면 패키지라고 보이죠. 다 쏟아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런 패키지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이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꼭 밀레니엄 세대만 익숙하지 않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또 내가 원하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레거시 미디어의 콘텐츠라고 본다면, 오디언스가 누구냐고 했을 때는 저는 레거시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뉴스들에 대한 각각각각각이 갖는 오디언스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페르소나들을 조금 펼쳐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티컬로 오디언스를 들어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시즌별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생활 유통지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즌별로 어떤 오디언스를 규정해놓고 시리즈별로 탐색도 하고 취재도 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콘텐츠, 뉴스 취재를 해가는 데 있어서 그 뉴스 취재에 대한 오디언스만을 추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대단히 마이크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오디언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디어를 다루는, 취재를 다루는 편집 기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트렌드를 들여다보는 기능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한데요. 종이신문 구독률이 갈수록 매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신문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미디어 관련 과에서 그런가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도 하는데요. 종이신문을 읽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드려도 말해서 실제로 내가 기사를 써서 기사가 나오면 그분도 종이신문을 안 보시잖아요. 홍보실, 기업 홍보실. 요즘 기업 홍보실도 지면을 종이로 안 봐요. 그래서 아이서퍼라고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언론진흥재단에 제공하는 걸로 가판을 보고 클리핑해서 올리고 그러거든요. 종이를 볼 일이 없죠. 사실. 예전에 언론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보는데 종이신문을 봐야 되는 이유요? 이유라 본다면 지면으로 보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아젠다가 경중이 있는지 어떤 아젠다가 경중이 있는지 또 헤드라인과 구성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하는지를 보려면 지면으로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종이신문으로 들어가는 열동률이라는 건 17%밖에 안 된 것 같아요. 2017년에 ABC 기사를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기사를 다 읽지 않는다는 구조죠. 사실은. 때문에 지금은 종이신문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신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어떤 아젠다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추척하는 데에 대한 학습력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답변해 주신 우리 강함수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쭉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질문 채택되신 두 분 있으시죠? 첫 번째 레거시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3816님 그리고 종이신문 구독률과 관련해서 꼭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해 주신 6079님께서는 조금 이따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셔서 우측에 있는 장소에서 상품권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연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시 45분부터 이어서 시상식과 강연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바깥에 통로에 음료와 쿠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45분쯤에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